첫 번째로 점검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IT 쪽입니다 IT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눠서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로 조금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삼성전자의 숨고리기 양상에서 투자자들은 2분기와 3분기 실적을 겨냥해 지금부터 매수에 들어가야 될지 이 점을 먼저 묻고 싶고 또 중소형 IT주들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약간의 가격 조정 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간결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결론적으로 눌림목 매수라고 너무 뻔한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IT 섹터가 현재 시장을 관통하는 주도 섹터임은 분명한데요 앞서도 시황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6월에 대한 개인적인 그동안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 들어서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IT 대형주들의 다소간의 숨고리기 전혀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삼성전자만 지금 예로 드리자면 일단 이 종목은 작년 하반기부터 가장 핵했던 대표적인 업종이 지금 반도체하고 OLED 이 두 개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부분을 전부 관통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사실 삼성전자 말고는 없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운데 사실 이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도 사실 최근 제도적인 부분들도 뒷받침이 되고 있지만 그러한 그룹사들의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와 맞물려서 작년부터 역시나 이제 꾸준하게 관심을 받아왔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관통을 해주고 있다 즉 시장에서 핫한 아이템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사실 지금 조정 자체가 일부 숨고리기는 나오고 있지만 크게 가격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기도 개인적으로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직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룸이 조금은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지금 부분에서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까 사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지금은 안 샀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최대한 싸게 좀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사는 게 맞지만 조금 더 주변 상황을 보시면서 아직은 좀 여유롭게 기다리시면서 가격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서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현재 위치에서는 단기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부담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부담하고 사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죠 큰 흐름 보시면서 그냥 쭉 여지 것처럼 이제 홀딩을 하시면 되지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도 못 샀다면 굳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사야 되느냐 이 시점에 사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만 눌려줬을 때는 바로 이제 투입이 가능한 그 정도의 이제 준비는 해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눌리는 그 시점이 언젠지는 저희는 가늠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 반등의 시그널이라든지 조금씩 살아나는 그 신호를 어느 부분에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앞서 이제 이제 뭐 사람들마다 보는 부분들은 틀릴 텐데 제가 보고 있는 시황하고 맞물려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6월 첫 거래일인데 6월 달은 조금 기존에는 하루 이틀 조정을 받으면 바로 사는 그러한 과정들이었다면 조금은 느긋하게 시간을 두고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삼성자만 놓고 보면 기존에 61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꾸준하게 지지가 이뤄졌던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61선 정도 오시면 한 번 사시고요 그리고 121선 정도 오시면 또 한 번 사시고 이러면 뭐 전혀 문제될 건 없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였죠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통관 기준액 수출액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7개월째 수출액이 증가되었다는 부분과 반도체 SSD의 수출액이 굉장히 늘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단지 좋아지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한 분기 두 분기 내로 쉽게 피크를 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장기적인 뷰는 당연히 우상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런 조정받은 근거는 바로 MSCI 코리아 지수 비중 변경에 따라서 삼성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약 4,500억 또는 4,000억 정도 추래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사주 소각에 따라서 이 비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펀더멘탈 훼손이 아닌 수급적인 이슈에 대해서 최근 조정을 받았다고 보여지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순매수 1위를 차지하면서 삼성전자에서 많이 담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좋은 매수 시기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쉽게 생각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시장의 주도주 생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매매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가 꺾이거나 또는 훼손되거나 어떤 노이즈가 발생해서 추세가 꺾인다고 하면 시장 자체가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생명의 잣대로 활용하시는 기회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지난 한 달 사이에 시장 지수 상승을 견인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주사 관련 종목들입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SK를 앞코너에서도 점검해 봤었지만 다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춤하는 양상 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주가도 정말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위치에서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지금 지주 섹터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IT 섹터가 지금 다소간에 물론 이제 쉰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동의는 하지 않는데 일부 이제 현재 주가에서 정체되어 있는 걸 쉰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사실 지주사 섹터 같은 경우는 현재 살아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진행형이다? 네 현재 지점에서 충분히 바로 매수가 공략 언제나 매수가 가능한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앞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SK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여타 이제 지주사 대비해서는 그 SK E&S라는 턴어라운딩 되는 그런 업체에 대한 가치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SK라는 회사 자체 지주회사 자체가 사실 밸류 자체가 또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지주회사가 각광을 받는 시즌에 추가적인 관심을 받는 게 아니냐 거기에 더불어서 기관의 매수에서도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다소간의 이제 지주회사들이 정체를 보이는 과정에서도 SK 같은 경우는 사실 금일 거의 뭐 신고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매수 관점 대응이 맞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 초기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나온 그러한 대표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이게 사실 정권 말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잘 이행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희가 지금 걱정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시점은 어쨌든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지주 섹터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볼 만한 그러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기업들이 유행 마치 유행처럼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규직 전환시키고 있어요 마치 이게 기업들이 유행처럼 돼버렸는데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굉장히 주주친화적인 정책이 파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SO1의 배당이 정말 시장에서 예상하던 이상으로 파격적인 배당을 주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일부 기업들의 이렇게 주주친화적인 정책은 점점 마치 앞에 정규직의 전환처럼 시장의 유행처럼 번질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단연 그렇다면 배당 수익률 시장 전체의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주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주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향상되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PER의 기준이 한 단계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고 그 수에는 충분히 지주사가 누릴 수 있고 이 지주사의 상승과 함께 코스피드 우상향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SK를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 이외에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SK만을 말씀하셔서 조금 그 후순위로라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주사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지금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만큼 관심이 가는 어떤 타피 이후에 차선을 줄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SK 다음으로는 효성에 대해서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효성이 과거부터 정말 각 사업부들이 정말 다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도 이 화학을 비롯해서 사업부들이 좋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효성도 현대중공업처럼 사업 분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모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사업 분할 이후에 어느 정도 각 사업부별로 저평가 받았던 것을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소문에서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것처럼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더 좋을 것이라 판단되고요 그리고 효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이 바텀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현재 IT와 지주사까지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 국내 증시의 어떤 상승의 분위와 가장 연동됐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증권업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증권업종이 업종 지수에서 가장 저조한 수익률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증권업종에 대한 대응 전략 현재 우리 증시가 꺾인 상황이 아니다라면 여전히 관심을 유효할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까지도 한번 정해보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증권업종을 선호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증권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좀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 과거에는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수가 이런 식의 신고가 행진을 벌이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 실적도 따라 증가하는 아무래도 브로커리지에 대한 그러한 수익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면 사실 국내 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는 브로커리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죽어나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수수료 자체가 워낙에 싸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수익을 남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자기 자본이 3조 원을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각종 M&A들이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대형화된 증권사에는 어느 정도 베네핏이 갈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 나머지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고 보기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지수가 신고가를 갈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 이러한 흐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 놓고 본다면 사실 지금 전일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금일 역시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조정세가 나오다 보니까 증권주 전일에 이어서 금일까지 빠지고 있는 모습이 그러한 심리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업종은 아니지만 6월 말 정도에 저는 매수를 하신다면 그때쯤 매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앞서 언급드린 대로 과거와는 수익구조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형사 위주의 그러한 매매를 증권 섹터에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진 시장의 어떤 궤적과 비슷한 위치에서 사고 파는 것이 낫겠다라는 어떤 평가를 해주신 것 같네요 일단 말씀 들으면 삼성전자는 60이나 120비기 시선 부근에서 포트에 담고 그리고 지주사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포트에 담고 증권주는 6월 말쯤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포트폴리오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시장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간다간다 했던 게 바로 반도체 장비, 소재, 수납매를 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포트폴리오에 지금 담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중소형 IT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중소형 IT주들은 지금 종목 하나하나 다 두들겨 보면 전부 조금씩 틀리거든요 아까 이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신고가 가고 며칠 쉬고 다시 가고 이러한 모습들이 종목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눌려줬을 때는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한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되는 네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가격적인 부담도 기존에 이제 시장을 이끌어왔던 종목들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가격적인 말 그대로 부담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기적인 조정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없는 사람들이 담아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최근에 가격 조정을 좀 보이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중국 소비 관련 주지 않습니까? 특히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이제 7월 초에 있을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감이 이제 서서히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좀 매수하는 전략 가능한지 이의건 과정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하셨는데 기대감 지금 기대감에 베팅할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그 우라가미 구미호가 주식 4개를 말씀하셨죠 그 주식 4개에서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본다라면 2008년도 때부터 이어왔던 유동성 장세가 이제는 금리의 상승보다는 기업 실적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실적 장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연 실적 장세에는 고퍼주보다는 저퍼주가 당연 전석이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시기에 저퍼주 실적주들에 대해서 상승이 다른 어느 섹터보다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카지노, 면세점, 고퍼주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기업들은 증익보다는 과거에 대비해서 펀드멘트가 굉장히 싸졌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에 관련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베팅하기보다는 눈에 확실히 보이는 곳에 베팅할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 시장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어떤 훌륭한 경제학자보다 더 멋진 시장 전문가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론을 실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최근의 순고률이 상황이 다시 한번 투자자에게 찾아온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믿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지권의 이공가자 유한타 증권의 박우신 차장, 정윤서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